안녕하세요. 저는 가치입니다. 오늘은 다음 책이 이거입니다. 이거 드릴게요. 오늘은 이거 이거 차례입니다. 그냥 할 수 있죠. Coming home 다시 다시 돌아봤다 라는 이야기를 이거 드릴게요. 이거 드릴게요. 그럼 롯데이 으아 응 응 응 어디? 어디? 다음 페이지를 넘길 것입니다. 다음 페이지를 넘길게요. 다음 페이지를 넘길 것입니다. 아버지가 죽으면 주는 재산이 있어요. 이걸 지금 달래요. 죽어도 상관없대요. 이 아들이 완전 나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하면 안됩니다. 죄를 따라하면 안됩니다. 알겠죠? 너무 좋아했네요.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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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랗게 좋은거에요 5 Albert 팍팍팍팍 오데 오오오오 Jeong 어? 1991 넷 다음 발 기지 넘기겠습니다 네 다음 발 기지 넘기겠습니다 도그와이 dieses 그다음에 таким 귀를 팔면 되지 나는 이게 이렇게 생겼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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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만나요.